세상 사람치고 사주팔자대로 사는 사람 과연 몇 명 될까요? 태어나면서 살아야 되는 방향들은 다 있어요. 있지만 내 맘대로 세상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아?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 부모 잘 만나서 승승장거고 금수조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흑수조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 버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일까? 라는 걸 말해봐요. 나는 다른 거 없다라고 보여요. 내가 보기엔 자기 노력이 먼저고 살아가면서 아픈 거, 슬픈 거, 눈물 나는 것들 많을 거예요. 힘들면 힘드는 대로 가줘야 되는데 내가 사주팔자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 팔자를 본인이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신바람이 쳐서 무엇이 맨날 망조가 들어서 이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렇지 않고 자기 믿음만 갖춰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원하든 노력을 해서 얻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반 또한 30%는 사람으로는 인연의 그것 나머지 10%는 운이라는 거죠. 나한테 타고난 운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팔자 때문에 못 속여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한 가지만 말을 해주자면 내 부모님이 과연 얼마나 순탄하고 평탄하게 사는지를 보시면 돼. 이제 세상에 많은 도움을 내었다면 나도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사기꾼이나 정가자라면 내 삶 또한 지질이 궁상이겠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 팔자대로 사는 삶이지 않을까. 사람한테서 오는 삶. 무엇을 원하시든 본인들의 노력, 마음, 생각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내 팔자대로 살아간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나빠서 이렇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진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내 앞날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듯이 바라지 말고 타원한 사주 팔자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한테 10원을 내어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과연 내가 10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버린다면 분명한 건 110원이 돌아오는 걸로 보여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한 건 내 팔자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